메리 크리스마스 빨간색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, 부름 바람 느끼면서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요? 해피 세베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전원한지 44년 됐다는 것을 더 들고 다니는 우리 우리들의 미담 아빠한테도 이거 하나 씌워드려야겠어 이따가 아빠 지금 운전하시니까 씌워드리고 지금 비가 와서 여기가 그런데 아주 너무 상쾌하고 좋으네요 상쾌하고 좋은 내려가는 길목을 또 짓고 가겠습니다 아빠 운전하는 모습도 누가 이렇게 멋지게 운전하는 모습까지 찍어줍니까? 하하하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루zhree 하루zhree 할앜 할앜을 느끼면서 갈리 하하 하라는 Paris 늘 다 합니다 문을 닫으라 그러면 닫고 찍으라 그러면 찍고 그러면 열라고 열고 여기 내려오는 길이네요 하늘과 구름과 상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회 갑니다. 네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는 일만 저희한테 남았습니다. 이 모든 자연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기 있는 사람만 하겠습니까? 이런 멋진 남자를 또 이 땅에 주시고 또 그 옆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세상이 이렇게 비가 와서 길이 저렇게 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. 세상 가면은 저길도 있고요. 저기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만 가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. 네 이 길은 이 길로만 가야 돼요. 여러 길이 있어도 그래서 인생에서 길을 안내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쁜 나무들과 초록색, 노란색, 겨울이지만 빨간색까지 볼 수 있어요. 네 뵙겠습니다. 자 봐봐요.